세큐어 대텍스 윈 와우 아 여기 먼저 봤어요 저기가 난간이 없지만 가리면 안보이는 지점이라 다 써야되는데 아 왜 안죽냐고 오 프렌리 UAV 인생을 기어 이는 각자에 잠시 멈추려 죽기만 하면 되네 으악! 펜이 칼의 UAV입니다. 엔딩 스페셜! 엔딩 스페셜! UAV is bingo fuel. RTB at this time. 스페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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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콘 flyover! 아! 쓰읍.. 어떻게 다 들어왔는데.. 아.. 이게 왜 죽지.. 아..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유아비 온라인 이리오세요? 카카오토기 프리미엄이 온 스페셜 카카오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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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스티커스 오마이갓 아 정신 차려 집중해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전투를 진짜 못해봤잖아요 제가 그러다가 하니까 계속 놓치는 거예요 아 미치겠네 이런 거는 제가 못한 거예요 이런 전투가 훈련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한 번씩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판단이 좀 느려져요 이렇게 올 때는 계속해서 연필을 하려면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고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폼이 떨어진 거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훈련하면 돼요 훈련하면 돼 이게 아니죠 어 오오오오오오 뭐야 뭐야 아's 아w 계속해서 연킬을 어떻게 할지를 훈련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환경에서 계속 게임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쭉 올라와요 그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.